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곳에 나라가 왔어요! 꼭가운 나라의 꼭가운 시여! 나라 꼭가운 하고 여기도 지금 새로운 로케이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약간 외국인 것 같지만 영어마을이에요! 영어마을! 하주, 연남동, 영어마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은 1부에서 좀 할만한 것들을 이렇게 재밌는 걸 찾아주셨어요! 저의 비즈니께서! 그래서 오늘은 1부 때문에 약간 근담한 심리 테스트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MBTI 꽃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나라의 오늘의 이 착장과 뭔가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꽃인가요? 어! 나의 꽃 결과를 공유할 때마다 힘들고 지친 우리 분들을 위해 1,000원씩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치즈의 택배스트군요! 네! 나라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테스트! 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발코푸른 제주도? 한적하게! 한적하고 고유한 물기분? 따뜻한 파리의 밤? 대체로운 유효? 뭔가 떠날 수 있을 때는 뭔가 어디로 다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진짜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빨코푸른 제주도로 갈게요! 뭔가 다른 데는 외국이라 아무래도 오셨고 그쵸? 좀 너무 멀리 가야 되고 비행기 오래 타야 되니까 제주도! 공기 역자리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아! 딱해! 공화 건강과 유효성을 해준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아! 너무 근데 너무 다가가면 좀 너무 빠른 느낌이잖아요! 뭐랄까? 위협방을 끼고 타! 영혼이잖아요! 갑작스러운 여행으로 혼자 오게 된 낯선 장소! 아니 아까 그 이상형은 이상형은 어디 가는 거예요? 왜? 왜 나 혼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혼자야? 아니 그 분은?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질렸다고요? 혼자 조용히 여행을 질린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침해진다! 너무 말이 많아서 선전을... 아니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안 한다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수줍수줍하게 하죠! 나는 그렇게 쉬운 성격은 아니지만 마음을 열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순간 몸메이트가 오늘 크게 넘어졌다고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다친 것처럼 공감하며 걱정하지 마! 왜 다쳤는지 물어보고 저 약국을 알려준다! 일단은 어떡해! 어떡해! 한번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하자! 우쭈쭈 부둥부둥 우쭈쭈 부둥부둥 해줘야 하자! 몸메이트가 어제 달려왔던 맛집의 위치를 물어본다! 패스웨어에서부터 간격을 알려준다! 식당 옆에 있는 큰 건물을 알려준다! 지금 찍어진다고요? 어떻게 됐니? 미리 찾아보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나의 선택은? 맛있어 보이는 옆 식당에 들어간다! 맛집을 다시 검색해서 찾아본다! 어디 가서 먹잖아! 뭐... 그 장난감이야! 그리고 맛집 옆에는 다 맛집이에요! 원래 식당이 있어요! 네 식당! 나라 1번 어때? 마지막 여행지를 향해 걸어가 전 중 새로운 장사를 발견한다는? 어떤 장소인지 궁금하다! 일단 가서 구경합니다! 아! 우선 남은 일정에 무의가 없는지? 고려해본다? 에이... 이건 뭐 어떡해놓으세요! 저희 그... 날방위팀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장소인지 되겠죠? 그럼요! 자! 나라는 갈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늦으면 한 번! 다음날 유튜브 3번! 그 다음! 1번입니다! 나라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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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여행의 전착지!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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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이도 전설이 없지만 떠돋은 꽃몽으로 불리는 백정원의 꽃말을 배우고 싶어서 하실 수 있는데 중도가 들어가 있는 사이인데 하기 싫은 일이 더하기 싫어요! 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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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용 공합! 뚝 부러지는 배로리카! 아 그쵸! 나랑 뚝 부러지는 스타일랑 좀 안 맞아요! 저희 톡쇠PD님이랑 저랑 나라랑 타국의 조합이 돼! 어? 우리 지원 사랑하시는 분들에 아! 아구기다! 편집도 여기 이렇게 해 주세요! 아구기다! 감사합니다.